So, 유튜브죠? Let's go! 정리해주세요. 멜로디? Justice? 멜로디? 자, 제가 멜로디 컴퍼니를 진짜 짧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우리 멜로디 컴퍼니는 물건을 받는 회사가 아닙니다. 감동을 받는 회사입니다. 네, 감동을 받는 회사입니다. 너무 감동해. 오늘 오늘따라 꽤 정작이 흐르는거지? 귀 기울여서 들여주셨거든요. 지금 존경적이었어. 감동이 정작이었어요. 그래서 그 주제에 맞게, 감동을 전한다는 주제에 맞게 오프닝 곡으로 봄날의 기억과 넓으면 안된다고 생각해봤습니다. 네. 네, 그러면 오늘도 다같이 사원 놓치면서 힘차게 시작을 해볼까요? 좋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대표님들도 다 함께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. 네. 이거 어디에 있는데로 올라가요? 대표님들은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십니다. 여기 입장할 때 이미 다 금수했습니다. 그죠? 자, 하나, 둘, 셋! 우리는 불건이 아니라 방금을 받아 꿈을 꿇는 절차를 위해 아름다운 세상에 임해요!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좋습니다.